50여 년 전 영란말프스의 중심 가지산 자락에 창건된 울산 보덕사. 한때 태고종의 비군이 전문 강원이었지만 쇠락을 거듭하면서 과거의 모습을 잃었습니다. 그러던 지난해 가을 10년 넘게 울산 여여선원 주지로 도심 포교에 매진해온 효암스님과 인연이 되면서 대한불교 초계종 사찰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간 방치되면서 파손됐던 정각들과 풀이 무성했던 도량 곳곳이 스님과 불자들의 손을 거치면서 제대로 된 사찰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스님은 폐허가 되다시피 한 사찰의 외관은 물론 부처님 법을 전하는 전법 도량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내실화에도 공을 들였습니다. 먼저 은사 스님인 부산 보모사 방장 정여 대종사 초청법회를 열고 사찰 앞마당엔 3층 근강탑을 조성하고 진신사리를 봉환해 불자들의 신심을 고치시켰습니다. 또 보덕사의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관음전에 모셔진 조선 후기 석조 관음보살 방가상의 문화유산 등재 추진에도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교리반과 경전반으로 구성된 불교대학, 미나반과 다도반, 합창반 등의 문화대학을 운영하는 한편 울주경찰서 경승과 울산구치소 법무부 교정위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활동도 펼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불자님들이 오셔서 참되게 부처님의 바른 법들을 배우고 익히고 행하면서 진실되게 바른 부처님 도량으로 가꾸고 나가고 지역사회에 같이 발전해갈 수 있게끔 화합하면서 지역에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도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처님의 바른 법을 전하는 전법 도량으로 거듭날 가지산 보독사의 미래의 50년이 더욱 기대됩니다. 울산에서 bbs뉴스 박상규입니다.